6월의 첫날인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서울 낮 최고 기온은 내일 25도로 오늘과 큰 차이 없겠고요. 광주와 대구 등 남부 내륙은 내일도 30도 가까이 올라서 덥겠습니다. 중북부 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덜 오르는 건데요.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북쪽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.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도 높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대전이 10, 29도, 부산이 24도 예상됩니다.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